예를 들어줘야 되죠, 예. 용두 휴게소로 오엑시. 용! 용서해주세요. 두 말도 안 하겠습니다. Q! 아니 진짜 왜 잘하지? 휴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. 휴지가!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. 오!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. 3, 2, 3! 계속하면 나갈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소! 나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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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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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 싸워볼! 괜찮아요 형 잘했어! MC 잘했다고! 사과 안 했는데! 미안해하지마! 미안해하지마!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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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! 미안해하지마! 다음! 이번엔 기도할게요.